안녕하세요.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 팀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W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W게임즈가 최근에 소송 이슈도 좀 있었고 오늘은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1139억 원으로 최근에 원화 강세, 달러 약세가 되면서 환율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QOQ 7.6%로 매출액은 잘 나왔습니다. 성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얘네는 매출의 100%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달러 결제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더 경제적 실질에 가깝거든요. 그런데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했습니다. 컨센서스는 한 325억 정도 됐었는데 260억으로 시장 기대치에 좀 하회했습니다. 하회한 이유는 W게임즈는 크게 W게임즈 기존 사업 부문과 작년에 최인수한 더블다운 미국 버비뉴 두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회사 모두 마케팅 비용이 W게임즈는 21억 더블다운은 36억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사실 W게임즈보다 더블다운이 매출이 한 두 배 정도 나오는 큰 회사였거든요. 전 세계 소셜 카지노 순위로 보면 1등이 플레이틱하고 2등이 더블다운이었고 7등이 W게임즈 정도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자기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회사를 W게임즈가 인수를 한 건데 작년 이맘때쯤 아마 M&A 발표가 났었는데 시장은 과연 자기보다 두 배 큰 그것도 한국 회사도 아니고 미국 회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잘 그 회사를 원래 어떤 글로벌한 회사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 합병 후 처음으로 양사 모두 QOQ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합병 후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해야 했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이유는 더블다운 카지노라는 게임을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일단 한국 사람보다 게임에 대한 디자인이 되게 좀 저급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켰습니다.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렇고. 그리고 그 얘네들이 좀 그 오프라인 카지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이지 사실 모바일 게임 회사는 아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이 한 번 앱을 실행시키면 20초가 걸립니다. 근데 그거를 10초로 게임 구동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제가 하나 누가 하나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그 잭팟 터지는 게 거의 비슷했습니다. 확률이. 그리고 보상해주는 캐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건 게임 캐시죠. 똑같았습니다. 근데 사실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과 오래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사람과 소극적으로 배팅하는 사람이 사실 틀리거든요. 그 사람들한테 다르게 그 보상을 해주는 개인화 서비스를 좀 차별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서 사용자 수도 늘리고 그 사람 간 게임에 지불하는 지출액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더블다운이 합병 후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그 실적 기대에 그 못 미쳤던 중요한 원인인 마케팅 비용 증가도 이렇게 그 보시면 네 이렇게 DAU나 ARPU가 둘 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렇죠? 하여튼 우상향하는 모습이죠. 요것도 마찬가지고 더블다운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졌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3월까지 보여진 거라 이후에 실적에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은 얘네가 그 신주 발행 없이 더블다운을 인수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것만큼이나 더블다운을 인수하기 위해서 큰 차입을 일으켜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이자 비용이 연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갚았습니다. 그래서 원금도 많이 줄고 그리고 최근에 그 이 리파이낸싱을 진행을 하면서 이자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영업 외에서 한 62억이 좀 절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그 영업이익도 늘지만 순이익, 지배순이익, 단기순이익도 늘어나는 그러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이 신규 더블다운을 인수할 때 중간에 이제 디에잇게임즈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인수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디에잇게임즈를 내년에 그 IPO 한다라는 계획을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지난주 실적 발표 때. 그러면 이제 그 좀 IPO 공모자금이 들어오면 좀 더 이자 비용이 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또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 로열티 일부를 이 디에잇게임즈에다가 좀 보내주면 법인세도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합병 효과가 영업이익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순위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송 이슈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워싱턴주에서 빅피씨라는 소셜 카지노 업체에게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은 어떤 그 미국 여자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워싱턴주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아 이 게임 내의 이 화폐는 불법 도박이다. 그 하여튼 이러한 그 카지노 게임 이 슬럼 머싱 모바일 게임은 불법 도박이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그 이 빅피씨뿐만 아니라 우리 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 뒤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게임 내에서 이 가상화폐는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뭐 리얼 머니로 환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성으로 좀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. 만약에 그게 도박성으로 인정이 된다라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도박으로 인정이 될 텐데 사실 이게 좀 넌센스한 판결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사실 이 워싱턴주에서만 그랬지 다른 똑같은 내용으로 그 전에 다른 일리노이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제기가 된 바 있었는데 사실 각화됐었거든요. 그리고 설사 이 문제됐던 이 워싱턴주에서 판결이 불법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 워싱턴주에만 국한돼서 문제가 될 거라서 뭐 전체 이 더블다운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여러가지 이슈 소송 이슈 실적 이슈 더블다운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그리고 소송 그리고 더블다운 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상황이어서 투자회견 바위 목표 주가 7만4천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보면 이제 기업들이 그 실적을 발표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.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나쁜데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잘 좀 곰곰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런 거는 그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따지자면 저희는 이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. 영업이 기대치에 마음이 못 미쳤으니까 근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부분이 사실 뭐 펀더멘탈은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었고 그 마케팅 비용 증가가 하반기 실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이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실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뭐 이상으로 W게임즈의 저의 어떤 투자회견을 이것으로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